시를 읽어주는 남자 행복, 나태주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오늘도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맴맴 돌게 지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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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